네 이 시간에는 3.js 튜토리얼 다섯 번째인데 트랜스포메이션 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건 우리말로 변환 이라고 하는데요. 변환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버텍스 꼭지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꼭지점의 위치를 변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점의 위치가 만약에 원점을 중심으로 몰아 든다면 몰아진다면 모아진다면 모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반대로 커지면 커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꼭지점을 중 원점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입니다 3.js 이전 코스에서는 아주 쉬운 그냥 뭐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 빼고 이런 것들만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수학적인 내용도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3.js 의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은 튜토리얼 코드에서는 05ab 코드가 공부를 하기 위한 샘플 코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싱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장면을 구성하는 데는 카메라, 메쉬라이트, 지오메트리, 메트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머트리얼들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배우신 분들은 자바나 이런 걸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기본적인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죠. 근데 이 싱그래프에 있는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어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코어 오브젝트가 뭐냐면 오브젝트 3d라고 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3.js 도큐먼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도크 3.js 도큐먼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오브젝트 3d가 어디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3d에는 여러가지 컴포넌트들이 있겠죠. 그 컴포넌트들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렬하고 똑같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은 행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행렬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면 트랜스레이트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체가 있다면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물체를 X방향으로 TX만큼 Y방향으로 TY만큼 Z방향으로 TZ만큼 이동을 했다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4x4 행렬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X, Y, Z, 1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버텍스가 새로운 버텍스로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기 4x4 행렬이죠. 4x4 행렬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X, Y, Z 3차원 데이터인데 3차원 데이터에 좌표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요거를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행렬을 4x4 행렬로 통일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특히 트랜스레이트를 4x4 행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1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X, Y, Z 1이라고 쓰고 기본적으로 W라고 씁니다. 나중에 이 W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터 요소가 어디에도 또 쓰이냐면 카메라의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 3차원일 때 차원을 하나 늘려서 4차원으로 표현한 것 이걸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하고 하는구나.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쓴 이유는 특히 트랜스레이트를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일단 이해하고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행렬의 곱셈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작동됩니까? 이렇게 작동되죠. 이렇게 이렇게 곱셈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방향 이 방향을 고생하면 1 곱하기 X, 0 곱하기 Y, 0 곱하기 Z, 그 다음에 1 곱하기 TX.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더하죠. 그럼 이게 뭡니까 결국? X'은 X 더하기 TX예요. X'은 X 더하기 TX. 아니 이걸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배우는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똑같겠죠. 그럼 Y'은 Y 더하기 TX가 될 것이고 Z'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렬, 4x4 행렬을 3닷스에 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이제 컬럼메이저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1차원 어레이로 쓰는데 1번, 2번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씁니다.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죠. 어레이니까 0번, 1번, 2번, 3번, 4, 5, 6, 7 이 순서대로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TX, TY, TZ가 맨 밑에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이 들어있어야 되죠. 1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W 좌표, homogenous coordinate가 1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1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 1을 썼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바의 생렬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면 트랜스레이트, 스케일링, 로테이트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동, 이거를 신축이라고도 표현하고 크기 변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돌리는 거죠. 스케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바의 사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행렬에 곱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X'은 SX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X 방향으로 2배가 커지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매트릭스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 순서대로 그대로 1차원으로 써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차원으로 사바의 사행렬을 쓸 때는 이렇게 컬럼메이저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진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회전은 어떻게 되느냐. 수학시간에 이거 학원에서 배우신 거 기억나실 수도 나시겠어요. 코코 마사 뭐 이런 식으로 외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만약에 세타만큼 회전한다면 Z축으로 세타 도만큼 세타 각도만큼 회전한다면 코사인 세타 X 좌표는 세로는 X 코사인 세타 Y 빼기 Y 사이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 사인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기준 축이 어디냐. 여기서 3-AS 기준 축이 되는 건 오른손 좌표입니다. 오른손 좌표인데 엄지손가락 X, Y, Z 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이 축을 붙잡고 회전하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무엇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 오토바이 가속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축을 붙잡고 그 축을 붙잡고 오토바이 가속하듯이 X를 이렇게 당기면 X를 당기면 당기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플러스 10도 돌렸어 마이너스 10도 돌렸어 할 때 플러스 10도가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그러니까 그 축을 X, Y, Z 축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축 플러스 방향의 축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안쪽으로 당기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안쪽으로 당긴다는 방향은 무슨 뜻이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준축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는 거죠. 세타도만큼 회전하겠다.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 좀 전에 봤던 스케일링도 원점을 중심으로 스케일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원점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긴 물체를 두 배로 스케일링하면 당연히 이렇게 커지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두 배씩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원점을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다른 물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큰 원이 만들어지겠죠. 두 배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변환이 일어난다. 이것도 중심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Z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X, Y 좌표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X축을 중심으로 돌리면 Y, Z 값이 변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Y축을 중심으로 돌리면 X하고 Z 값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렬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플렉션 반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나는 이 Y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대칭으로 이쪽으로 움직이시게 되겠죠. X축으로 반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X방향, Y방향을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점대칭이라고 하나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사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SX, SY 값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가 Y가 되고 Y가 아 맞죠. 맞죠. X가 음수가 되고 Y도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렇게 있던 사각형이 이쪽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플렉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네. Shier라고 하는 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A4형지를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놓고 맨 위에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봅시다. 그러면 A4형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밀리겠죠. 이 밀린 각도를 이 각도를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만큼 움직이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Y가 Y가 증가할 만큼 X가 변하죠. Y값이 증가하는 만큼 X값이 변하니까 X값이 이렇게 이동하는 X방향 Shear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코탄젠트 센터만큼 이렇게 해서 이 세타 값을 하면 코탄젠트 센터만큼 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Y방향은 반대로 X에 따라서 Y값을 조금씩 더 이동시키는 거죠. 코탄젠트 세타를 이쪽 X X하고 곱해지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X프라임은 X예요. 그렇죠? Y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Y프라임은 X값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잖아요. 더하기 Y잖아요. 그럼 Y값에다가 X값에서 코탄젠트 세타만큼 X값이 크면 클수록 코탄젠트 세타 값이 크면 클수록 Y값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X가 0일 때는 안 움직이죠. 여기 있겠죠? 그런데 X값이 X값이 많이 커졌어요. X값이 많이 커지면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면 X값이 1이 되고 코탄젠트 세타가 예를 들면 0.5였다면 0.5만큼 Y값이 증가되겠죠. 자기 현재 Y값이 여기 있던 Y값은 0이었는데 그만큼 0.5만큼 더해졌으니까 0.5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는 Y방향 쉬어 트랜스포메이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보시면 아하 트랜스포메이션 은 이런식으로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 표현된 행렬이 행렬이 어떻게 되냐면 아하 원래 있던 지오메트리나 메쉬에 들어 있던 좌표하고 버텍스의 좌표하고 그 행렬하고 곱을 하면 아하 변한 새로운 좌표들이 나오고 그 새로운 좌표를 그리면 그쪽에 가서 그려지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수학적인 질문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행렬의 역 역 변환 역 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뭘 의미하냐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레이트였다. 트랜스레이트는 이런 트랜스레이트는 그렇죠? 트랜스레이트의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뭘까요?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전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어요. 그거에 인버스는 뭘까요?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어떤 걸 크기를 이렇게 키우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어요? 그거에 인버스는 뭐겠어요? 크기를 그거에 n배를 키웠다면 n분의 1만큼 줄이는 트랜스레이트 폼이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은 그러면 행렬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행렬의 역행렬은 그 행렬의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js 안에 매스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수학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어떤 변환을 했을 때 원위치로 돌리고 싶은 변환은 어떻게 만드냐?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 우리는 3.js을 배우는 거니까 수학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 행렬은 이런 법칙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행렬인데 두 개의 행렬 A와 B를 곱한 것하고 B와 A를 행렬에 곱한 것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그런데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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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무슨 뜻이냐면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런 거죠. A, B, C가 있을 때 이거는 A, B, C가 있을 때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A 곱하기 B를 먼저 하나 B 곱하기 C를 먼저 하나 곱셈의 순서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내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 벡터를 곱하겠죠. 그럼 새로운 벡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 순서대로 꼭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 이렇게 요거 먼저 계산하고 요거 먼저 계산하고 요거 먼저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요거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스의 경우에는 버텍스가 몇 개 있었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버텍스가 최소 8개 많을 때는 굉장히 곱하기 4 해가지고 6 해서 48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그리면 매트릭스 버텍스의 개수가 예를 들면 10만 개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10만 개를 버텍스가 10만 개인데 예를 들면 이 식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매트릭스 버텍스 곱한 다음에 그 나온 결과를 B에다 곱하고 A에다 곱하고 그러면 행렬과 버텍스의 곱셈을 몇 번 하게 되냐면 몇 번 하게 되냐면 10만 번 곱하기 3번 30만 번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행렬과 버텍스에 대한 곱셈이 30만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A, B, C 행렬을 곱해서요. 먼저 곱해서 큰 행렬 M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버텍스 10만 개를 여기다 곱해요. 그러면 행렬의 곱셈이 몇 번 됐습니까? 10만 번 됐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3배 차이가 나요. 이러니까 행렬의 곱셈으로 먼저 만들어서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복잡한 행렬 이게 지금 3개만 있을 때 이렇지 예를 들면 이 연산이 20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20배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개의 행렬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 보면 어? 여기가 여기 2행렬 곱한 건요. 더하기 3번만 하면 되잖아요. 10만 3번이잖아요. 이건 30만 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하 변환이 복합된 변환이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한 다음에 스케일링 한 다음에 다시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한 다음에 복잡하게 무엇인가 있다면 그 행렬을 전부 다 미리 곱해서 미리 한번 딱 곱해놔서 M을 만든 후에 그 M을 여러 개의 버텍스에 쭉 곱셈을 하면 10만 개의 새로 나온 버텍스 이거를 빨리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레이트 조차도 행렬의 곱셈으로 만들기 위해서 좌표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곳의 역행렬은요? 역행렬은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B 곱하기 C 행렬의 역행렬은 역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역행렬은 네 C 역 C 예 그렇죠? 네 순서가 바뀌죠? 네 C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역행렬이 되죠. 그렇죠? 역행렬 역행렬 아 역행렬이죠. 마이너스 1이죠. 역행렬 역행렬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트랜스포즈 에서 로테이트 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역행렬은 로테이트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좋아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배웠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우리 3.js 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돼있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3.js 의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3.js 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면 3차원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메쉬도 있고 예를 들면 카메라도 똑같아요. 카메라도 3D 오브젝트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3D 오브젝트입니다.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들을 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가 뭐냐면 오브젝트 3D 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서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면 오브젝트에 가보니까 오브젝트에는 봉은 그룹 인스턴스 메쉬 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배웠고 우리가 쓰는 건 일단 메쉬요. 메쉬를 씁니다. 메쉬를 쓰죠. 메쉬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메쉬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오메트리와 머티리얼을 합쳐서 3. 메쉬라고 하는 메소드에다 집어넣으면 지오메트리 메쉬로 메쉬가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메쉬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3D에서 인허리트 한 거래요. 메쉬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3D라는 거예요. 그럼 오브젝트 3D를 눌러볼게요. 그게 어딨냐면 오브젝트 3D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메뉴에서 어디에 가야 했냐면 여기 있습니다. 코어에 있습니다. 코어에 가면 오브젝트 3D 이거 여기입니다. 오브젝트 3D는 뭐냐면 베이스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3.js에 있는 대부분의 오브젝트 사용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베이스 클래스예요. 이 베이스 클래스는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메뉴 조작하기 위한 메소드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콘스트럭터는 오브젝트 3D라고 만들면 되고 여기 한번 프로퍼티를 볼게요. 애니메이션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애니메이션 이런 걸 추가할 수 있나봐요. 그 다음에 캐스트 섀도우 캐스트 섀도우라는 건 뭐냐면 이 3D 오브젝트가 그림자를 만드나요? 라는 뜻이에요. 불리한으로 네 이 오브젝트는 3D 이 3D 오브젝트는 그림자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 True 하면 되고요. 여기 7드런이 있느냐 7드런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오브젝트 자식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데프스 머티리얼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인데 나중에 데프스 테스팅을 배운 다음에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스텀 컬링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것도 카메라를 배운 다음에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공간 안에 이 오브젝트가 들어있지 않으면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성능이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죠. 아이디가 있는데 이건 readonly 돼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3D 오브젝트인가요? 그럼 True이면 3D 오브젝트인 것 이고요.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매트릭스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점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라고 되냐면 더 로컬 트랜스폰 매트릭스 있어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매트릭스 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parent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부모가 없으면 로컬 매트릭스 하고 똑같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부모가 매트릭스가 있으면 부모 매트릭스에다가 내 로컬 매트릭스 곱한 게 월드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트릭스에 대한 속성 중에 매트릭스 오토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중에 보면 매트릭스의 오토 업데이터가 있고 매트릭스 월드의 오토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매 프레임 업데이트를 해요. 그거는 랜더신이라고 하는 함수가 업데이트 캔버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초당 60번 제가 불린다고 얘기를 했죠. 초당 60번 불릴 때마다 이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뭘 가지고 계산하나요? 네. 바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해요. 뭐냐면 첫 번째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얘기하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레이트 그리고 두 번째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오일러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일러 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오일러 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X축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X축으로 로테이트 Y축으로 로테이트 Z축으로 로테이트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로테이션 방법은 쿼터니언이라고 하는 걸 쓴 건데요. 이 쿼터니언은 사원수라고 하는데 로테이션을 XY세트 로테이트 로 표현하다 보면 짐벌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쿼터니언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강의에서는 일단 쿼터니언을 쓴 거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쿼터니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쿼터니언을 찾아보시면 쿼터니언을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 로테이션 또는 쿼터니언 또는 그리고 포지션 포지션이 트랜스레이트라고 했죠. 이 세 가지로부터 자동으로 자동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몇 프레임마다 만들어라. 그게 매트릭스 오토 업데이트예요. 만약에 내가 포지션 로테이트 스케일링 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만드는 게 싫어. 그럴 때는 이 값을 오토 업데이트를 펄스로 만들어놓고 매트릭스를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에 또 여러 가지 패러메타들이 있어요. 모델, 비오 매트릭스, 네임, 스트링이 있고 노말 매트릭스 라는 게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신 후에 다시 또 돌아와서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카메라나 예를 들면 뷰잉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공부한 후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코어의 오브젝트 3D 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오브젝트 3D는 아까 여기서 봤죠?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예를 들면 여기 그룹이라든지 라인 라인도 오브젝트 3D에서 클래스를 인헤리트 에서 쓴대요. 라인 루프는 오브젝트 3D 에서 라인 에서 라인 루프를 가져다 쓴대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 있는 대부분 오브젝트들이 대부분 오브젝트 3D 인거예요. 오브젝트 3D 에는 기본적으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링 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링 값을 바꾸면 얘들이 모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매트릭스가 자동으로 매 프레임마다 오토매틱하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통해서 이 행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여지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에는 여러분들 그 기탑에서 다운로드 받은 튜토리얼은 05 그리고 05A 05B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05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트랜스폰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05A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05 이거를 노트패드로 열어볼게요. 노트패드로 열었더니 05HTML 파일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바뀌었고요. 05 트랜스포머 오토에 갔더니 좀 전 시간에 배웠던 공사에서 배웠던 이거예요. 아! 매트리얼 세 개를 가지고 그 세 개를 가지고 어 그 저 그 박스 세 개를 만든 그 데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 뭐가 바뀌었냐면 머티리얼을 베이직 머티리얼 이었는데 베이직 머티리얼 폰 머티리얼 로 바꾸고 컬러 샤이니스 를 좀 컬러 하고 샤이니스 값 이라는 걸 추가했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딱 봤더니 아! 네! 이전에는 그냥 단색으로 표현됐는데 단색으로 표현됐는데 이번에는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두운 부분이 생겼고 밝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잘 봤더니 요거는 라이트 라고 조명기구를 하나 달았네요. 조명기구를 달았는데 3. 를 달아 달아 조명기구를 달지 않으면 저 밝은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라이트 포지션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아하 여러분들 실습삼아 라이트 위치를 바꿀 때마다 저 그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도록 해보세요. 나서 뭔가 바뀌었나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박스 여기다 했고 씬에다가 박스 1 박스 2 박스 3 를 메쉬를 집어넣었고요. 박스 포지션을 이렇게 해놨고 박스 3 포지션을 그렇죠. 왜냐하면 박스 2 는 초록색 박스 인데 그렇죠. 초록색 박스 니까 이쪽으로 이동했고 파란색 박스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로테이션 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번 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은 초당 60번 호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당 60번 호출이 되니까 계속 돌면서 로테이션 값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데모를 한번 보세요. 이 데모를 보시면 아 레드 그린 블루 박스가 로테이션 하고 있구나. 그런데 코드를 봤더니 로테이션 어디만 하고 있냐면 Y 축 에 대한 로테이션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테이션 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작동 하고 있는 지 여러분들 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롬 웹브라우저 에서 F12 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F12 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콘솔 을 눌러보세요. 다시 한번 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릴로드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여기 우리 코드 중에 박스 완이 빨간색 박스 죠?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박스 완이 박스 완을 보고 싶어요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랬더니 박스 완은 메쉬 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서 박스 완을 딱 들어가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스 여러분 박스 완을 누르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을 좀 더 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돼있냐면 애니메이션 비어있고요. 우리가 궁금한게 뭡니까? 로테이션 값이 50.82 이거 단위가 레디안 입니다. 스케일은 1,1,1 이고요. 포지션은 빨간색 박스 완은 0,0,0 이에요. 그랬더니 매트릭스가 어떻게 됐나 볼게요. 매트릭스 봤더니 매트릭스는 16개 엘리먼트가 있는 빨간색 박스 입장에서는 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링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이 행렬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박스를 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란색 박스는 RGP니까 박스 3겠죠. 박스 3 하고요. 엔터를 쳤더니 박스 3 있는 메쉬랍니다. 그래서 메쉬 안쪽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포지션이 X가 플러스 2방향 만큼 이동했네요. 그럼 X가 플러스 방향 2만큼 이동했으면 매트릭스 어떻게 됐나 봤더니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확인했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가 TY가 이렇게 2만큼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X,Y,Z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링 이 순서가 됩니다. 항상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링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부 여기 우리 코드에서 보면 얘들이 Y 로테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랜슬 트랜슬 엑스레이트 만큼 트랜슬 레이트 가 됐죠. 만약에 트랜슬 레이트 가 된 다음에 원점은 여기 있었잖아요. 원점은 여기 있는데 트랜슬 레이트 가 된 다음에 로테이션 하면 이렇게 공전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스케일링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 되고 스케일링 이 먼저 되고 로테이션 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슬 레이트 가 된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디폴트 오토매틱 매트릭스 캘큐레이션 이 되면 먼저 스케일링 로테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슬 레이트 가 되니까 자전을 하게 돼요. 자기자리 자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어? 전 공전하는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방법으로 되지 않고 새로운 매트릭스를 계산 순서를 바꿔서 만든 매트릭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보면서 또는 그리고 이 크롬 브라우저 에서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보시면서 아하 회전을 하니까 이 회전 행렬이 이렇게 로테이트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행렬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회전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어? 그러면 나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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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나는 로테이트를 X방향으로 할 거야. 네. 이렇게 X방향으로 로테이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릴로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박스 2는 X로테이트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박스 2는 어떻게 생겼나 하고 엔터를 쳐보면 여기 나왔죠? 박스 2의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보시면 X로테이트 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 숫자가 있는 요 로테이션 을 만드는 위치가 아까 하고는 좀 달라져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아하 행렬이 포지션이 로테이션이 스케일이 이런 작동을 하게 되는 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번에는 트랜스포메이션 을 통해서 직접 직접 매트릭스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스를 3개를 그렸죠? 3개를 그렸는데 역시 자전을 하는 방법 기존 05 렉처 하고 똑같은 데모를 매트릭스 직접 도작해서 만드는 방법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들을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트릭스를 공전을 하도록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박스를 박스를 하얄레칼하게 이 박스를 부모 박스 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부모 박스를 로테이션 하면 따라 돌게 됩니다. 그것은 렉처 06 에서 배우도록 하고 05 A 편에서는 직접 매트릭스를 직접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파일 05 A 하고 05 B 4 파일을 노트패드로 열어볼게요. 노트패드로 열어보시면 HTML 파일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05 A 트랜스폰 매트릭스를 봤더니 매트릭스 RM 에 매트릭스 4 매트릭스 4 라고 하는 게 뭐냐면 4x4 행렬 입니다. 4x4 행렬 그래서 매트릭스 4x4 행렬 RM 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TM1 이라고 하는 것에 4x4 매트릭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3.js 코드 에 보시면 어디에 가면 매트릭스가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매트릭스 에 있어요. LM Material 매트릭스 에 있어요. 매트릭스 에 가보시면 박스 2 3 가 있고 실린더리 칼 이라는 게 있고 오일러 라는 게 있고 프러스터넘 이라는 게 있고 매트릭스 4 라고 하는 게 있죠. 매트릭스 4 라는 데 들어가면 A 클래스 인데 리프레젠딩 4x4 매트릭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4x4 행렬 을 내가 만들고 싶을 때는 4x4 행렬 이라고 씁니다. 메소드들을 보면 4x4 행렬 처음에 만드는 방법은 세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언하고 m.set 해가지고 어떤 숫자들을 이렇게 column major 라고 했어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m.elelement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4 라고 하는 컨스트럭터를 쓰면 크리에이트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론 하면 복사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매트릭스 만들었는데 그 매트릭스 복사하고 싶어요. 그럼 .clone 하면 되고 카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피 포지션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구하는 두 매트릭스가 같으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요. 어레이로부터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인버트 역행렬을 구하는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대각선 방향에 1, 1, 1, 1 이 있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만드는 것도 있고 Make Rotation Axis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축에 대해서 특정한 축에 대해서 축은 그 축은 3차원 벡터 에요. 그래서 세타 이건 라디안 값으로 이만큼 그 축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기준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X축을 중심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저 벡터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Rotate 벡터에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Perspective 이거는 카메라 배우면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드에서 어떻게 만들었나 볼게요. 일단 아 뜨릿한 매트릭스 4 저기를 썼죠. 크리에이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TM1 안에 Make Translation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매트릭스를 Translation 매트릭스 E00 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TM2 는 Make Translation 해가지고 마이너스 E00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떤 박스 메쉬 에다가 포지션 값을 포지션 값의 X값을 E로 바꾸고 하나는 마이너스 2로 바꾸었는데 그게 아니라 행렬을 만들었어요. 4Y사 행렬을 만들었는데 TM1 이라고 한 행렬 이렇게 만들었고 TM2 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박스1 박스2 박스3 에다가 뭘만 어떻게 했냐면 매트릭스 오토 업데이트라고 했어요. 매트릭스 오토 업데이트라고 하는 불리언 값은 뭐에다 쓰인다고 했냐면 포지션 로테이트 스케일 이 세 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매번 그릴 때마다 초당 60번씩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려야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런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 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잘 보십시오. 행렬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박스1의 매트릭스에다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1111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넣으면 사실은 아무런 변환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트릭스 R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RM이란 매트릭스가 어딨나 봤더니 이거예요. 로테이션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 만드는데 로테이트 값이 0.01이 돼요. 아하 근데 메이크로테이션 Y 라고 돼 있어요. 아까 메이크로테이션 이 어떤 특정화축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다시 볼까요? 메이크로테이션 Y 라고 하는 걸 찾아볼까요? 메이크로테이션 X 가 있고요. 메이크로테이션 쿼터니언 쿼터니언 제가 따로 강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쿼터니언을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도록 해요.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로테이터가 하고 싶으면 메이크로테이션 X 그러면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고요. 메이크로테이션 Y하고 이 라디안 값을 집어넣으면 그 라디안 값에 해당되는 그런 행렬이 4x4 행렬이 만들어진대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RM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했나 봤더니 로테이션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박스1 에다가는 RM 매트릭스 에다가 멀티플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박스1 에 매트릭스 점 멀티플라이를 했으니까 원래 있던 매트릭스는 뭐였나 봤더니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었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켰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스2 에는 박스2 어떻게 했냐면 트랜슬 레이트 매트릭스를 넣었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했어요. 여러분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트랜슬 레이트 매트릭스를 먼저 곱한 다음에 아이덴티티매트릭스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니까요. 거기다가 트랜슬 레이트 매트릭스를 TM1을 곱했고 거기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 RM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역순으로 동작합니다. 역순으로 동작한다는 게 뭐냐면 로테이션을 먼저 해요. 로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트랜슬 레이트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전이 일어납니다. 자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TM1 TM2하고 TM RM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지 한번 A번을 먼저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만 곱한 거고 얘는 트랜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트랜슬 레이트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했어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나중에 넣고 그러니까 트랜슬 레이트 매트릭스 곱한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나중에 곱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 그러면 여기서 F12 눌러갖고 그럼 각각의 매트릭스 들을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TM1 하고 봤더니 엔터 쳤더니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매트릭스 4인데 얘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TM1이 플러스 2만큼 이동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TM2는 TM2죠. TM2는 매트릭스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로테이션 매트릭스 RM은요. 엔터 쳤더니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생겼답니다. 내용을 쫙 보시면 아하 로테이션이 되는 매트릭스가 여기 들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곱한 것들이 각각의 오브젝트에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박스2에는 무엇이 들어갔나 봤더니 박스2에는 여기 들어가 보면 매트릭스가 어떻게 계산됐냐면 매트릭스가 여기 있죠? 있는데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처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집어넣고 거기다가 트랜슬레이트 매트릭스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박스2 박스2 이거죠. 그린이죠. 박스2에 대한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공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공전은 자전은 어떻게 했냐면 로테이션을 하는 거를 로테이션을 트랜슬레이트 했더니 자전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공전을 하고 싶다면 이 트랜슬레이션을 먼저 하고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로테이션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 코드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코드를 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잘 보시면 이 안에서 곱하는 순서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 이거 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트랜슬레이트 곱한 다음에 로테이션을 곱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로테이션 곱한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곱했어요. 그렇죠? 이거 두 개의 순서만 바꾼 겁니다. 이 두 개의 순서만 바꿨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아하 X방향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한 다음에 Y방향으로 로테이션 했더니 이렇게 공전을 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하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있죠? 그런 다음에 만든 매트릭스를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박스2의 매트릭스에다가 계속 매트릭스를 어떤 매트릭스를 곱했어요. 그리고 그 곱한 매트릭스는 역순으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를 회전시키는 이런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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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